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설레이는 소식 아마 이제 따님들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피시방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곧 있으면 극장가를 하늘색 빛으로 물든다는 임영웅 씨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이번에 또 뭘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 임영웅 씨는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화제잖아요 그. 정말 임영웅 씨의 클라스는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서울에 상징적인 장소가 여러 곳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상징적인 곳이 남산 서울 타워잖아요 이 서울 타워가 바로 임영웅 씨를 뜻하는 하늘색 조명으로 하늘색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임영웅 씨의 상징색인 하늘빛 조명을 점등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도심이 하늘빛으로 물들 그럴 예정입니다 또 영화 개봉을 기념해서요 여러 영화관에서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콘서트 당시에 실제로 임영웅 씨가 착용했던 의상을 전시하기도 하고요 또 영화의 명장면을 전시하는 히어로 갤러리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아들 딸 손자 여러분들 모두 다 부모님들께 함께 우리 콘서트도 함께 손잡고 가고 그리고 사진도 함께 찍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